안녕하세요. 내갑습니다. 검증이 완료된 아리츠와 검증을 진행중인 마리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리츠는 2023년 5월 23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신생사이트이고 먹티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속도, 근본 등 다수의 먹티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. 지금 이용중이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나오시고 다른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 마리나는 2023년 5월 4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신생사이트입니다. 동일 서버에서 운영중인 곳들과 함께 먹티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신규 사이트의 먹티 발생률이 매우 높으니 검증된 이후에 이용을 하시고 현재 마리나에서 먹티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베가스 점컴으로 먹티 제보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 이용중인 곳이 너무나도 궁금하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을 하세요. 검증을 요청하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사이트 이름이거나 주소일 경우에 글이 삭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.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